지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해외생들도 같이 인사합시다. 생명살리는 삶을 삽시다. 이건 이런 말씀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간 미국 LA에서 알류종장특강과 LA노예 재직세미나를 인도하고 또 목회자 중기자팀 사회, 시애틀에서 진행된 북미주 산업인 대회에 참석했고 지난 금요일 시간에 이번 사회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이 뭐냐? 이 시대인 로마, 이 시대 로마인 미국 현장을 살리자. 미국 현장을 살린 것이 세계에 살리는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 현장에 있는 목회자, 중직자, 신학자,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특강 또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은약의 애정 속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과거에 상처받고 과거에 가졌던 모든 아픔들, 모든 것들 다 예틀을 벗어버리고 예틀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약을 붙여서 세틀 인생을 살자. 왜 사람이 변화되지 못하느냐? 옛날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내 습관, 내 체질, 불친절 상태, 종교생활을 할 때까지 했던 것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아이고 바뀌었구나. 사람이 많이 바뀌었네. 가족부터 알아야 돼요. 부부간에 알아야 돼요. 이야, 정말로 많이 옛날하고 다르구나. 친구들이 알아야 돼요. 가까운 사람들이 변화된 예틀을 벗었구나. 그걸 예틀을 벗고 세틀 인생을 사는 증거예요. 자, 우리 예원교의 모든 성도들 바뀌는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예원교의 나와 예수 믿고 예수가 글조한 사주 알았으면 바뀌어야지. 맞아요? 맞아요. 서로 다 하면 다시 인사합시다. 바뀝시다. 바뀝시다. 예틀을 벗고 세틀을 갖춥시다. 맨날 말해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래 놓고 바뀐 척해요. 바뀐 척해요. 바뀐 것처럼 놀아요. 그러다가 문제사건 오면 또 옛날 본색 나와요. 문제사건 터져봐야 알아. 문제사건 안 터져봐야 알아. 존심 상해봐야 알아. 덜켜야 알아.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틀인지 세틀인지. 언약 잡았는지. 율법 속에서 망하는 삶 속에 아직 살고 있는지. 금방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그 정도가 아니라 예틀을 벗고 세틀을 갖출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 프레임 첸지요. 프레임 첸지요. 미국 갔다 오더니 영어 쓴다 말하지 말고 세상을 바꾸는 세틀을 갖춰야 돼요. 나 정도 나를 바꿀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바꾸고 내 직장을 바꾸고 내 사례변장을 바꾸고 내 지역을 바꾸는 그러한 세상의 틀을 바꾸는 변화의 주도자가 되자.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내가 바뀌어야 다른 사람은 바꾸지. 내가 안 바뀐는데 그걸 바꿀 수는 없지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는 정말 세상의 틀을 확 바꾸는 그런 변화시키는 주자가 되어야 된다. 제 차지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가보면 갈수록 잠시 여행만 다녀오는 곳이지 그곳에 살면 안 돼요. 그곳에 이민 가면 큰일 나. 저는 거기 미국에 모여있어요. 그때는 비자 받기가 힘들어가지고 형님이 그때 미국에 계시니까 그냥 초청장 받아가지고 영주권만 가지고 있어요. 영주권만. 그리고 매주 22년 왔다 갔다. 임목사님하고 둘이 영주권 받고 미국 비자가 어려우니까 지금 비자 필요 없어요. 여권 전자비자 하면 끝이야. 10년은 끝이야. 다 반납해버렸어요. 다 반납했다고. 그러니까 미국에 왜 영주권과 몇 년 지나면 시민권 받고 미국 살기 좋으면 그것까지 뭐 하려고 그걸 반납합니까? 미국은 몰라서 그래. 미국은 사는데 간에 여행하는 곳이야. 사는 순간부터 죽는 거예요. 미국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직업의 선택도 제한됩니다. 여기서 말해요. 약사하다가 그거가 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형수 같은 경우 공장이 이래요. 약사 사격 또 따야 돼. 한국이 약사하면 대단한데 공장가 이래야 돼. 약사 시험 다시 치야 돼. 의사 다시 치야 돼. 그러니까 무슨 직업도 굉장히 여기서 내놓으라고 딱 그래도 인류대학 나왔는데 미국 가서 1세대 들으면 최소장사 과일닦아가 그런 거예요. 세탁소. 얼마나 열받칩니까? 미국 세탁소나 한국 세탁소는 세탁소는 똑같지. 그것도 경쟁해가지고 그냥 그냥 1불 2불 3불 그거 싸우지. 미국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미국 생활은요. 텐트 생활이. 무슨 텐트. 하루하루 그냥 그냥 어떤 의미로 그냥 한 달 한 달 살아요. 한 달 한 달. 집이 다 렌트해. 차도 렌트해. 다 그냥 한 달 직장 끊어지면 다 내놔야 돼. 다 팔아내야 돼. 얼마나 다 더 어렵게 사는지 몰라. 그러니까 스테레스를 받아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계속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마청지지는 겁니다. 이런저런 시비 거는 겁니다. 매달 내야 될 거 뭐 이런 삶에서 그러니까 뭐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캐시가 없다고. 캐시. 현찰이 없다고. 하루하루 벌어서 산다. 그래보면 돼요. 뭐를 보면 비싸니까 미국에 수십 명 살아도 아프면 한국 와요. 한국 와서 치료받아요. 목사들 다 아프면 참고 있다가 이빨이 아프다. 그러면 참고 있다가 한국 다블라시나 뭐 이렇게 성기대왕 그때 와서 치료해요. 너무 비싸고 너무 시간 걸리고 이빨 하나 하는데 엄청 돈 또 많이 들고 기간 또 몇 달씩 걸려. 너무 오래 걸려. 우리나라는 하루 만에 다 끝내버려. 기술도 좋고 싸고 그러니까 어려보험 다 되어있죠. 우리는 외국에는 상상을 못해요. 어려보험 엄청 비싸요. 거의 어려보험 못 들고 있어요. 뽀바마가 해놓은 거 다 다 없애버려. 너무 힘들어요. 그것도 비싸다.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생활 속에 가만히 보면서 복음을 깨닫는 기적이에요. 복음을 깨달아도 실현하기 힘들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전부 다 사는 게 하나같이 그래. 수십 년 된 사람이나 사십 년 된 사람이나 십 년 된 사람이나 이민 생활 자체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것도 치유할 게 너무 많아요. 다 털어져 있어요. 원형이. 외국에 사는 23년을 살면 제정신 아니에요. 하나같이 다 복구수 못 맞춰. 그런 순수성이 없어. 자기 생각이 빠져있어. 영적 문제가 야 좀 심각하다. 하나같이. 그런 이민목회하는 목사들 죽는 거예요. 외형님도 미국에서 이민목회 했잖아요. 이민목회. 힘들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와서 그 아픈 상처들 그 고통들을 교회와서가 해결하는데 그냥 말로 바로 돼있으면 되는데 다 털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 복음을 들으러 오는 그 자체도 시간도 없어요. 밤에 주로 8시 시작을 했는데 다 퇴근하고 와서 그것도 오면 몇 시간씩 오죠. 한 시간씩 두 시간씩 와요. 저쪽의 남가지 말고 저같은 한 시간 반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힘들어 피곤 지쳐가지고 온 그 사람들에게 그나마 그래도 그분들은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정말로 당신들은 미국 살리들 유일한 남원자 랩런트다. 주역들이다. 위로 격려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북미주 사람에 대해서는 일강의 퍼스트 미션 첫 번째 미션 첫 번째 미션은 뭐예요? 우리가 신앙의상을 하면 키가 뭡니까? 신앙의상을 하면 핵심이 뭐예요? 66권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고 그 신앙 고백이 뭡니까? 4단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 성천하기 전에 예수 성천하기 직전에 한 말씀이에요. 1절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끝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 답 나야 돼요. 끝나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고생한다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주위에서 모신 곳이 거짓나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문제사건 마만의 수력경과 고통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 이거 초대교회가 누렸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음은 집에 쫓겨나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돼 전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지하 동굴에 살았어요. 공동묘지가 위에 있고 지하 땅 파가지고 지하 밑에서 살면서 그렇게 활동했다니까요. 그냥 어디 가서 노동하고 식무 살해하고 그렇게 해서 살면서 간접적으로 막 식무 살해하면서 주인에게 보험 증거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250만 로마를 완전히 보험을 장악했단 말이에요. 이 보험의 능력을 여러분이 정말로 삼속에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138이요. 성령축만 오직 성령축만 오늘 찬양이 힘있잖아요.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신비주의 아니에요. 불같은 성령 내기 이마개야 조업사사 안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세상에 얼마나 피곤한 세상이냐고요. 그래서 오직 유율성 재창조 이것이 여러분 삼속에서 체질화되면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는 뭐요 더 더 더 62가지 9가지 9가지 5가지 21가지 20가지 쫙 세밀하게 신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것이 뭐냐 첫 번째 미션 두 번째 이강이 뭐였냐 라스트 미션 첫 번째 미션 마지막 미션 이것이 우리가 복음할 수 있는 교회살릴 세상살릴 현장살릴 학교 세워서 목회사 만들고 전부 다 만든 것이 이제 남은 우리의 사명이다 거기서 알류에요 알류 그래서 이 알류 이 알류는요 지금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새로운 캠퍼스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캠퍼스에 있지만 거기서 지금 너무 주민들 때문에 또 강의하고 예배할 수 있는 허가가 샀는데 그래서 지금 옮겨야 되는데 지금 앞장서는 사람들이 누구냐 영사랍인들이 영사랍인들은 달라요 1세대들은 세탁소하고 과일장사하고 뭐 천물 좀 하고 직업이 어떻게 그렇게 다하는지 몰라 1세대들은 그렇게 몸으로 다 뛰어오는데 2세대들이 누구냐 2세대의 LA 북민들이 영사랍 영사랍 은사에요 은사 아버지는 노가도하고 아들은 은사랍 1세대 2세대 영사랍인과 삶이 확 차이가 나요 직업이 달라요 직업이 그러니까 이런 엘리트들 여러분 오늘 뉴스 봤죠 변호사 검사 이런 2세대들은 전부 엘리트들이 그리고 그들이 목사한다는 게 아니에요 교수들 많이 있잖아요 교수들 그분들이 목사한다는 것에 나 알류에서 신학을 배워서 현장을 제대로 한번 보험을 증거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류 풍교가 어딨느냐 알류 풍교 서울에 알류 풍교는 여원교회에 있어요 교육과 6층이 있어도 안 와요 가까이 있는데도 재미있는 사람들이야 우리 교회 핵심해도 핵심 안 하고 사람이 대해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눈만 뜨면 다 보여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엘리트들 알류 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도 자꾸 배워야 돼요 자꾸 배우면서 내가 성장에 가면서 가는 것만큼 내 믿음만큼 하나님의 현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 3, 7 나라 살리고 박람이 아프리카 모슬렘 유럽 정말로 복원가진 우리밖에 없단 말이에요 복원가진 우리 단체밖에 없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아무 정치인들이 무슨 여자가 아무 떠들어 상관없어요 우리 한국은 세계 살릴 제사장 나라예요 이 나라 이 나라에 이 보험이 있기 때문에 전세계 난리를 삼행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신다 여러분 가슴속에 내 문제 걸려가 돈 문제 걸려가지고 자동심 걸려가지고 강계 걸려가지고 이런 수준 가지고는 평생 여러분 거기서 그 자리에서 맴돌다가 칵 가고 가는 나라 와요 끝나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2, 3, 7 나라 살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매주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 저자 이 바울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에 대한 진리 교리를 그렇게 설명하고 신앙생활의 원론적인 부분을 다뤄왔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12장 본문에 있는 12장부터는 원론적인 내용을 실제 삼속 어떻게 그러면 이 구원의 진리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삼속에 적용할 것이냐 적용할 것이냐 영적 영향력을 입히고 나갈 것이냐 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든 싫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요 이제 복음 가진 이 영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사는 것은 육신적인 이런 사람과의 사람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일된 관계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일대일 관계입니다 여기에 출발하는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한 것에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생 삶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다양한 문화 속에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돼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나아간다 말이야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구원의 진리를 내가 가진 이 복음 내가 구원받은 이 진리를 내가 가지고 그들을 대하며 내 속에 있는 복음의 영향력을 입혀나갈 것이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영적 자세 영적 자세가 뭐냐 우리의 영적 자세는 오늘 제목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에요 이것이 다릅니다 복음 가진 삶은 이게 달라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악은 악 악으로 이런 이로 눈으로 눈으로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건면한 후에 마지막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불신자들은 악을 악으로 갚아야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는 방금이 뭐냐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삶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속이는 자들 도둑질하는 자들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 절대 그래 못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크고 작고 가난하고 부하게 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실히 믿는 사람을 살아라 그런 사람은 결국은 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 결국은 다 선으로 바꿔버려 축복을 바꾸신다고요 그러니까 문제사건 앞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선으로 내매지 말고 오직 여와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이걸 바라보고 본론의 인생 살아라는 얘기요 뭐 그렇게 선으로 인생 사냐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선으로 내매가지고 쩔쩔쩔쩔 매다가 그렇게 인생 끝내지 말고 멋있게 본론의 인생 영적 삶을 살아라 사도 바울은 이런 관계 회복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먼저 있어야 한다 교회 안에 세상에 나가기 전에 교회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도 반드시 되어지게 되는데 먼저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를 보면 말씀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의 의미를 진짜로 깨닫고 가는 곳마다 세상의 틀을 바꾸는 영적 프레임 체인저가 다 되시기를 제므로 추구합니다 그럼 첫째로 교회 안에서의 원넷입니다 구절을 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원넷을 이루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자의 모습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하면 그것이 정말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진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주연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하나님이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셨다 아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독창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이 사실을 믿게 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로마서 8장 35줄로 39절에 보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에 찬 선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파오로는 이런 예수의 대속사각 사랑을 날마다 저 많은 삶 속에 원네스를 이루는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의 덕징은요 원네스 하나 사람 원네스 원네스 어떻게 원네스 하느냐 잘 들으세요 교회는요 참으로 각양각색의 사람이 다 모여요 각양각색의 사람 이런 단체가 없습니다 어디 모임이든지 레벨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지 이렇게 다양하게 그것도 팔도 강산에 다 모여요 이것도 가문도 학벌도 성격도 문화도 수준도 다 각양각색 다 이런 모임은 교회밖에 없어요 이게 교회 특징이에요 사람 배경이 다 다르고 생각과 행동이 표현이 다 다릅니다 세상에는 비슷비슷한 교회의 공동체로 이론적으로 세상 상식을 보면 불가능해요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00% 불가능합니다 세상적인 상식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교회에서는요 영적 눈을 뜨지 않으면 영적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사사건건 분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 부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교회를 이 다른 부분을 말해서 개 틀렸다고 주장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교회를 풍기박산 만드는 사단이 교회만 공격해요 절가는 왜 공격 안 합니까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말 다 듣고 있는데 천지교 들어갈 거 없어요 우상승표 다 하고 다 자기 말 다 듣고 있는데 뭘 공격합니까 가만하더라도 되지 교회는 자기와 반대기 때문에 사단이 공덕대상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누구예요 교회 교회가 여러분 자신이 이건 예배당이에요 건물이에요 교회가 누구냐 나예요 나 따라서 교회는 나 자신이다 나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나를 나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계속 공격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바르소지 못하도록 계속 오해하게 만들고 계속 깨어지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시험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전도하다 보면 내가 옛날에 교회에 다녔다는 사람도 거의 80% 이상이에요 왜 안 다니냐 상처받아서 시험들어서 낙심해서 어느 분은 지난주 세 가족 보니까 15년 만에 다시 등록한대요 저는 왜 그러냐 전에 교회 등록했는데 나를 데려온 사람이 사람 통해 시험 들어서 자기를 전도한 사람 통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있다가 15년 만에 다른 사람 전도받는다 나오면 또 예원교회라 나온다고 전도한 사람에게 시험당한다니까 치명적이죠 자기를 영접시켜가지고 전도해서 교회대로 왔는데 그 사람 통해서 시험당한다 시험당한 게 별게 있겠어요 뻔하지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했든지 돈 문제 걸렸든지 분명히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또 시험당한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람 시켜가지고 그래서 사단이 교회뿐이 못 내려도 교회 부흥 안 되도록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10절을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그래서 서로 먼저 하고 여기 중요한 것은 먼저입니다 먼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내가 먼저 하라는 겁니다 이거 쉬운 말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라 내가 먼저 용서 구하고 내가 먼저 용서해 주고 내가 먼저 화해를 하고 내가 먼저 아멘 내가 먼저 섬기는 이게 큰 그릇이에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절대 죽은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불가능합니다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가요 내가 미쳤냐 내가 먼저 화해하게 내가 먼저 사과하게 내가 미쳤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불신자들이 하는 기준이 신자는 안 그래요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도 내가 잘못했다 너 마음이 어떻든 편치하는 것 자체가 내가 잘못한 거다 그걸 큰 그릇입니다 먼저 찾아가 먼저 하라 마태복음 5장 23절로 25절로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들이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뭔가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일 같은 게 생각났어 저 친구 불편하겠는데 그런 게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내게 예배 드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 찬송도 너 기도도 너 헌검도 너 예배 안 받겠다 이 말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람 말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특권이자 영광이 뭐예요 최고 축복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이게 불신자와의 차이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드릴 때에 누구와 원수진 상태에서 와있다고 하면 하나님 그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거기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가족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원수 상태에서 서로 상처주 상태받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상태에서 와있으면 예배 안 받겠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진단되고 답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 통해서 다 지휘되어야 돼요 예배 통해서 답 나와요 어디가 답 찾을 거예요 예배 실패하니까 상담 절차하나 상담하나 하나님 없으신 인간과 인간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들 예배 시간 답이 정답이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적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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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11절 보세요 부지런하여 깨어리지 말고 여신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도 바울은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 안에서의 각종 봉사사력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 같이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요 함께 움직이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하겠지 힘든 것은 자기 빠지고 쉬운 것 인정받는 것 알아주는 것 그런 쪽만 선택하고 그러니까 힘든 일 하기 전에 안 하고 피한다 또 막 탔는데 깨울리 한다 결국은 뭐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힘들어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데 각자 분야별로 해야 되는데 자기 할 것 안 하고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더 힘들어 자기 걸 다른 사람이 해 줘야 되니까 그래야 진행이 되잖아요 또 이렇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불평 원망이 생기죠 불평 원망이 확 생기죠 결국은 뭡니까 원리스가 되는데 걸림돌이 다 걸립니다 원리스가 안 돼요 나 저 인간 꼴 보기 싫어 뒤통수 안 봐도 재수 없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인간 만나지 않게 하여 주 없어서 교회 나오면서 기도를 희한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화해하고 하나 되라 하나님 나 저 인간 만나지 않게 하여 주 꼴 떠보기 신나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는 계획이 있어서 김일동도 죽을 때까지 놔두고 김정일도 죽을 때까지 놔주고 그렇게 김정일도 김정은이도 저렇게 하나는 놔두는 거예요 하나는 계획 다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 저렇게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놈들 다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하나님 통해서 할 일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과 같은 자세 하나님은 달라요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그 사람 망하기 바랍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요 열심을 품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줄을 섬기라 열심을 품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말은 가슴에 불을 안고 라는 원대지 가슴에 불을 안고 쉽게 말해서 뭡니까 성령 충만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 충만하 성령 충만이란 말이 성령 와 계시는데 다 와 계시잖아요 성령이 없으면 예수 안 믿지요 성령 와 계시는데 충만하라 이 말은요 다른 게 들을 게 없어요 충만 두란데 여기 물이 꽉 차네 다른 게 뭐 들을 게 뭐죠 없는 만큼 공기 들으죠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이 충만하여 근리도가 충만하여 은혜가 충만하여 아멘 그러니까 충만 충만 초대교의 성도들의 별명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초대교의 성도들 굴러다니는 불떨이라고 그랬어요 초대교의 성도들 굴러다니는 불덩어리 그만큼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셨습니다 그만큼 사역을 열정으로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불덩어리다 제가 불덩어리 찬양하는데 힘차게 불렀어요 불같은 성령이 이마에 이분 성가대 하여튼 성령이 내 설정하는 데 큰 힘 돼요 우리가 늘 아는 찬양을 엄청나게 불렀던 찬양인데도 불같은 성령 입만 불같은 성령 아니에요 가슴이 불같아야지 아멘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묵상을 좀 해보세요 휴 성가대 다행히 무사히 끝났다가 아니에요 불같은 성령 아멘 불같은 성령 그만큼 성령이 힘입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의 성도 불덩어리 굴러다니는 불덩어리자 가는 곳마다 그냥 역사에 나쁜 누구를 만나든지 불을 확 붙여버려요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래요 여러분 열정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맡겨준 일에 대해서 이런 것도 빚도 없이 그냥 하나님 맡겨준 일에 교사로 성가대 구역장으로 그냥 맡겨준 기관에서 부수해서 하나님 맡겨준 일에 대해서 누가 말 알 것 필요도 없어요 벌써 남이 알아줘면 그건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아무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을 그게 이제 지속이 되는 거예요 알아주면 하고 안 알아주면 안 하고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사랑 앞에 하는 종교생활이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율법적 열심은요 사람의 빼를 말해야 한다 그래서 힘듭니다 하나님 일하는 게 율법적 열심은요 그 직군마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율법적 열심이에요 그런데 보험적 열심은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신나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도 힘든 게 없어 힘든 분 있어요 나 직군이 힘들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라도 할 사람 많아요 안 한다 말만 해봐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없으면 안 된다 그건 말도 안 된 소리예요 하나님 절대 죽은 하나님이 전능하실 못 믿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나올 때 생각만 해도 기쁨이 개발합니다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힘을 하기 때문에 너무 신나 어쩌다가 내가 이 사명을 이 직분을 이 자리에서 내가 일을 하겠다고 영광이고 감사하구나 아멘 그래도 돼요 12절 보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에 설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바울은요 교회생활을 하면서 꼭 평탄한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폭풍으로 부는 것 같은 환란에 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환란 중에도 그래서 환란에 올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너무 힘들어 직분 따라 헌신하는 게 너무 힘들 때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때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 때 그럴 때 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경은 뭐랍니까 더 기뻐하고 더 인내하고 아멘 여기에 또 더 기도에 힘쓸 것 그러죠 기도에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온갖 문제 다 오게 돼 있어요 나는 진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거짓말하고 이감 붙이고 상상도 못하는 희한한 억울한 일이 많이 생겨요 나는 최선을 하날배 다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완전히 이상하게 돌아와 그때 그때 어떻게 돼요 더 기뻐하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데 뭐가 억울해요 그렇게 계속 상처된다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으로는 말해도 실제로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문제를 뛰어넘으면 내 영적 성장에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응답이 달라지 현장이 달라지 그리고 교회가 더 확장되고 부흥돼요 그 헌신과 그 이웃 말없이 헌신한 그것 때문에 특별히 기도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심은 당신에게 많은 일을 하게 하지만 기도는 당신 일을 대신해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일을 많이 한다고 막 불평불방 불만하죠 기도한다는 증거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당신 일을 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해주세요 내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백해무익한 근심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소용 없는 거에요 그 마귀가 던지는 가라지 마귀가 주는 거에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염려 그 마귀가 주는 가라지들에 싹싹 뿌립니다 신앙 안 자라도록 그렇게 계속 괴롭힌단 말이에요 간단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은약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사건 이것들이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되는 전화 이북의 역사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증거이 납니다 우리 연겸의 성도들 오늘부터 정말 말씀 따라가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 살리는 원네스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원네스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불신자와 함께 사는 삶 속에서도 성경적 관계 회복을 밝히면서 다양한 원리들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14절을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박해는요 아기가 가득해서 그 속에 거짓이 가득해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괴롭히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고의적으로 그렇게 핍박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일부러 고통스럽게 하는 자를 향해서도 복을 빌라 그랬어요 축복하라 그랬어요 말 됩니까 이게 이게 세트를 갖춘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자존심과 싸우세요 자존심은 못하게 할 겁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축복하라 생각만 해도 지겨운 시어머니를 축복하라 식자만 나와도 잘 들리는데 아직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아직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으면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가족을 무시해 가족을 어심히 여겨 가족을 미워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전혀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십자가 사랑 맛도 못 본 사람이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일부러 고의적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뭐라 그러세요 축복하라 그랬죠 보통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든지 저주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저주해본 적 소용없어요 저주할 권리가 없어요 권리를 준 적이 없습니다 본문 19절로 20절에 도우며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원수 너의 원수 다 갚아준다 하나 믿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12가지 영적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된 축복을 누리시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멘 축복의 도구예요 축복의 통로라고요 내가 축복의 근원이라고요 아브라함을 복 있는 자라 복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복이라 우리가 아브라함이에요 영적 아브라함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를 통해서 모든 복이 다 나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라고요 저주의 근원이 아니라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도 베드던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불의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 받을 자가 되었느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 원수를 다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사람 달라요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술 먹고 들어온 남편을 그냥 바가지 빡빡 걸고 그냥 괴롭혔는데 예언계가 나와서 예틀 보고 새들 갖추니까 그것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도와주고 싶고 너무너무 이해가 가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가지고 도리어 사랑을 베풀어 줄 때 그 원악한 남편 10년 동안 교회 안 하던 남편이 그렇게 베풀어 주는 사랑에 감동되어 교회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너 행위를 보고 사람은요 다 양심에서 지 잘못 지 다 알아요 그것을 위로하고 인정해 줄 때 완전히 갚는 거예요 그냥 그걸 악을 악으로 안 갚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안 갚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도 전도 현장에 가서도 여러분 축복을 먼저 말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말하면서 보험의 문을 열어주는 게 좋아요 축복을 말하세요 유명한 전도자 무디 목사님은요 전도 비결이 뭐냐 가는 곳마다 그냥 축복해버렸어요 축복하는 그 대상이 술주증병이 만나도 축복 깡패를 만나도 축복의 말을 해주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술주증병이 이 깡패들 이렇게 축복 빌어준다 이 사람들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었더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말에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말에 영향력이 있다고요 우리 영향력의 성도들은 항상 열리면 여러분 입에서 나온 말이 살리는 말 되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고 힘주고 살리는 말 되죠 힘주는 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져요 열매가 맺혀요 두 번째는요 바울은 더불어 사는 인생이 돼야 관계가 회복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불어 사는 15절 보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함께 즐거워 함께 울라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아픔이 대해서는 공감을 잘해요 사람들이 울면 같이 울어요 그런 공감을 잘해요 함께 잘 울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상대방의 기쁜 일이 생겨서 기뻐하면 기뻐하지 않아요 질투에요 질투 기뻐하는 데는 사람들이 인색해요 왜 그러냐 상세기 3장 사건 때문에 그래요 가인과 아벨 형정안이잖아요 아벨 재산 하나는 받고 가인 재산 안 받으니까 가인이 열받친거요 야 니 재산 하나님 받으시네 야 좋겠다 이랬는데 두꺼 벗자 이렇게 칼을 가른거요 그 동생 죽여버리잖아요 식이 절투로 인해가지고 이게요 가인 가인의 기질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어 그래요 잘되는 것을 꼴을 못 봐 이런 예털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못된 성격 깨야 돼요 안그러면 절대 세계보고만 너보고만 해라 너보고만 2, 3, 7, 2, 3 그건 멀리 보이는 겁니다 교회들은 2, 3, 7 나라가 어떻고 더듬 지역보고 갬포 등 자기 문제 걸린 사람 그 관심도 없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맨날 자기 문제 걸려있지 이 쫑발이 전혀 쓰임 받지 못할 그런 그릇이죠 세 번째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회생활하면서 가급적 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급적 적을 만들지 말라 성경 18절이 무슨 말이에요 불이오 다 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냉정하지만 서론적인 부분 이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양보해라 그냥 양보하라는 겁니다 양보 양보하면 바보 같습니까 양보하면 소래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계산이 하나님 믿고 하는 계산은 달라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누르고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걸 받고 살아야 모자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노력으로 맨날 모자래요 하나님 주신 것 주라 너는 주라 너는 양보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안겨주겠다 하나님 주신 건 풍성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생명 살리기 위함이라 바보 같습니까 생명 살리기 위함 우리는요 불신자와 관계 속에서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저 생명 살려야지 목적이 생명 살리는 원리스예요 생명 살리는데 생명 살리는 의식을 가져주셔야 돼요 내 유익이 아니에요 내 자동심이 아니에요 내 돈이 아니에요 내 돈이 아니에요 저 사람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한다면 내가 양보하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손해본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걸 체험을 좀 해보세요 21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복음 능력을 믿고 서로 뛰어넘으라는 얘기예요 뛰어넘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하고 멱살도 살아 본 적이 없어요 일단 운동 많은 사람이 중학교 때부터 태권도 한 사람이요 군대에서 3년 동안 태권도만 했어요 사령부에서 여러분 제가 운동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어지도 땀 흘리면서 안 그러면 시차가 빨빨리 못 이기나 봐요 체력이 안 되면 시차를 못 이기요 이 사이에 감당을 못 해요 그런데 누구하고도 싸움을 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인데 그리고 마음으로도 죄인과 안죄가 확 뒤지면 좋겠다 생각도 해 본 적 없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지구상에 나와 등 돌리는 사람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인격이 좋아서 내 성질 더럽습니다 내 성질 급해요 그걸 하나님이 내가 갖추었을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적으로 살면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다고요 단 한 명이 원수 지어 가지고 쳐다보죠 불편하다 불편하잖아요 이런 일을 있어 보세요 마음 편합니까? 안 편하지 꿈에 나타나지 여러분이 화해해 버려야 돼요 당신은 전혀 안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상하게 마음이 걸린다 용서해라 또 내가 용서할게 화해하자 창대는 전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 마음이 이러니까 이래야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면 이게 걸려 기도하는 사람은요 지구상에 하나도 걸리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대로 사세요 성경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뭐래요? 악으로 갚으라 합니까? 아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이 뭐예요? 다 양보예요 바보스러울 정도로 욕심 없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겁니다 아무 계산 없어요 바울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비슷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비슷비슷한 거예요 거기다 본문 내용은 길지만은 이 내용이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진 영혼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다 양보하는 겁니다 다 요구하는 거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냥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잔소리가 더 손해요 그냥 하나님 절대 죽음 믿고 남편도 맡기고 아내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잔소리를 하면 하나도 할 게 없다니까요 나는 기도 막 제일 무서운 게 기도예요 은약 기도 그런 사람 기도는 하나는 100% 다 들어주세요 하나는 절대 죽음 믿고 사는 사람 여러분 이번 추석 주간에 가족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생명 살려 운내수시기 바랍니다 요구하려고 하면 서로를 양보해야 돼요 두 개 다 못 가져요 서로는 손해봐야 돼요 물질은 손해봐야 돼요 시간도 손해봐야 돼요 자동심도 내려놔야 돼요 요 생명 살리는 원내수하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아시겠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 뜻이 이룬다니까요 추석 기간에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맺힌 안주한 되기를 제목 추구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추석 주간은 우리 교회에서 해외 전도 캠프를 많이 나갑니다 추석 공휴일 주간이니까요 아프리카 케냐 이미 갔습니다 한 50명 청년들 중심으로 갔고 필리핀 마닐라 캠프 오늘 출발하지요 또 필리핀 팔라완 어르 캠프 이번 주간에도 출발합니다 목요일에는 필리핀 팔라완에는 예원교회 설립 예배와 필리핀 팔라완 미션 센터 작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몇몇 분 같이 제가 같이 그렇게 동행합니다 팔라완은요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정혜원 선교사가 먼저 가서 팔라완 정혜원 선교사를 박 2호부터 많이 있거든요 학교도 많이 하는데 팔라완의 신학교를 세워서 하고 있으면서 먼저 사야겠어요 이 현장에 우리가 NGO 우리 유니월드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NGO가 먼저 들어가서 집을 세워가지고 국가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워킹맘 그냥 혼자 있는 어머니들 애기만 있는 어머니들 다 직업 훈련시켜가지고 지금 그렇게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인데 그 지역에 지금 확장되면서 정주원 농인 선교사가 농인 농인들이 엄청 많이 사는 섬이 어마어마한 400만인가 사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관광도시이기도 하지요 거기에서 코이카 직업훈련센터 사회들을 내년에도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남아 복음화를 위해서 확산시켜 놓은 필리핀은 제일 가까운 곳이에요 한국에서 해외로 가는 남방주의 제일 가까운데 필리핀은 영어문학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도하면 전 세계가 다 통할 정도로 언어가 영어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장점을 가진 민족이에요 그리고 엄청 겸손합니다 엄청 가난합니다 사회가기가 너무 좋은 현장에 하나 우리 붙여주어서 그래서 앞으로 지역을 계속해서 복음을 확산되어 나갈 것인데 여러분이 이번 주와 함께 케냐와 팔라완 마닐라 현장 위에서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에요 최고의 삶이 뭐냐 전도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열매에요 열매 성경이 말하는 포커스가 뭐냐 강조하는 것이 뭐냐 영적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뜻과 교육이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영계자 성동을 이룬 하나님의 뜻과 교육을 이루는데 실제로 신이 맞는 현장 변화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